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은 나의 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세계 조선시대 야담입니다. 야담은 들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란 의미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자유롭게 창작되고 변형된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듯 구전 야담이나 민담을 통칭해서 패설이라고도 합니다. 패설은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짤막한 이야기로 당시 조선사회의 쇠태와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윤리감과 가치관의 출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야담 패설은 딸을 재혼시킨 재상 기막힌 인생 신비로운 인연 그리고 꽤 많은 아전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인데요. 딸을 재혼시킨 재상은 개인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비장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당시 18세기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규범과 한인간의 욕망이 상충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시 되던 때 우리 선조들은 과연 그 지배적인 사회 규범을 뛰어넘어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찾아갔는지 그 현실적인 사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회적인 관습과 한인간의 욕망이 상충될 때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따라가는 재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막힌 인생은 어리석은 욕심의 결과를 마치 실시간으로 따라가며 보는 듯한 드라마틱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기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다는 교훈과 함께 섣불리 자신의 인생을 예단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리석은 욕심의 결과를 따라가는 재미와 끝까지 어디로 튈지 모를 이야기의 텐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맞닥뜨리게 될 결과를 어느 시점까지는 짐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이야기 신비로운 인연은 어떤 예기치 않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로 인물의 변화하는 심리 묘사를 따라가는 재미가 특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대쪽같은 선비 정신이 어떻게 현실에 동화되어 가는지 그 추위를 지켜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포인트는 인물의 변화하는 심리 묘사를 따라가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아전은 깨와 뛰어난 순발력으로 위기를 넘기는 어느 아전의 이야기로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야기의 완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야담 그 흥미로운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딸을 재혼시킨 재상 한양에 한 재상이 있었다. 재상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말았다. 재상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 안쓰러웠으나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결혼한 양반집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재상이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가까이 다가가 방 안을 살짝 엿보았다. 딸은 방에서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더니 갑자기 거울을 던지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겨우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재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평소에 재상을 잘 따르던 무사가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다. 무사는 집안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청년이었다. 재상은 그 무사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다음에 조용히 말을 꺼내었다. 자네 혹시 내 사이가 되지 않겠나. 무사는 갑작스러운 재상의 말에 당황했다. 재상은 은과 황금을 무사에게 주었다. 이걸 가지고 가마와 말을 준비해서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뒷문에서 기다리게. 무사는 당황했지만 재상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바로 가마와 말을 준비해 두었다. 밤이 깊어지자 무사는 재상이 말한 대로 뒷문으로 갔다. 뒷문에 도착하자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가마에 앉혔다. 그리고 무사와 여인에게 싸늘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곧바로 북쪽 지방으로 가서 살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거라. 무사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북쪽 지방을 향해 출발했다. 새벽 무렵 재상은 딸의 방으로 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며 외쳤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 딸이 자결을 하고 말았구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다. 재상의 딸이 자결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딸의 방에서 재상이 근엄하게 말하였다. 내 딸은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느니라. 그러니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라. 염습도 내가 직접 할 터이니 이 방에는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거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재상은 심지어 딸아이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도 들여보내지 말라 명하였다. 이렇게 어미 명령을 내린 재상은 베개와 이불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준비해둔 관에 넣었다. 그리고 그 관을 딸의 죽은 남편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쪽 지방을 살피러 가게 되었다. 어사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집에서 글을 읽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죽은 누이와 너무나 닮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팠던 차에 어사는 그 아이의 집에서 하룻밤 묻기로 했다. 어사는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들어와 어사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사는 우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인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누이였다.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사가 놀라서 묻자 여인은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아까 보았던 아이가 누이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어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믿기 어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사는 누이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약간의 돈과 국식을 구해 누이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북쪽 지방을 모두 살핀 어사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인근께 북쪽 지방을 살핀 결과를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사는 재상에게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말을 꺼내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북쪽 지방을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게 글쎄 말입니다. 어사가 말을 막 꺼내려 하자 재상은 눈을 부릅두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어사는 여태껏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막힌 인생 조선 인조임금 시절 함경도 봉산에 이시성을 가진 무사가 있었다. 무사는 원래 부자였으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재산을 나눠주는 바람에 결국 가난해지고 말았다. 하루는 무사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부인, 우리는 이제 가난해져서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소. 그러니 남은 밭을 팝시다. 그러면 400량은 받을 것이오. 나는 그 돈에서 300량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벼슬을 구해보겠소. 벼슬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하기로 결심했소. 그러니 부인도 내 말을 따라주면 좋겠소. 그리하여 아내는 무사의 뜻에 따라 밭을 팔아 300량을 내주었다. 무사는 돈을 받아들고 서울로 향하였다. 무사가 서울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밤이 깊어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잠시 후 전립을 쓴 한 산에도 그 여관으로 들어왔다. 무사는 심심하던 차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씨가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였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오? 무사가 물었다. 나는 병조 판서댁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뜻밖에도 병조 판서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매우 기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무사올시다. 서울에 가면 병조 판서를 만나 벼슬을 구해보려 했는데 여기에서 우연히도 판서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구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중간에 다리를 좀 놓아주시오.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반서어른의 명을 받들고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인데 여기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구려. 참으로 반갑소이다.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친해졌다. 우선 함께 성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나저나 벼슬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혹시 가진 돈은 있소? 나에게 삼백량이 있소이다.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벼슬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성안으로 들어와 병조 판서가 사는 집 근처에 숙소를 정하였다. 사내는 숙소 주인에게 무사를 잘 대접하라는 말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무사는 그 사내를 더욱 믿었다. 더구나 사내는 병조 판서 댁에 다녀온다며 숙소를 나가는 일이 잦았다. 무사는 이 사내가 정말로 판서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사내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무사가 그 사내에게 속은 것이 아닐까 하며 의심을 품을 무렵 사내가 떡하니 숙소로 찾아왔다. 아니 어찌하여 며칠 동안 얼굴도 안 비추셨소? 참 편안한 말씀을 하십니다. 벼슬을 얻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답니까? 요 며칠 동안 판서 대감의 마음을 떠보았습죠. 그랬더니 한 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급해진 무사가 급히 물었다. 벼슬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소만. 그 벼슬을 얻으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게요? 백냥이면 되지 않을까요? 판서 대감에게는 누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혼자 살고 있소. 대감은 혼자 살고 있는 그 누님을 불쌍히 여겨서 누님의 부탁이라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소. 내가 그 집에 가서 당신의 사정을 말했더니 누님 되는 분이 백냥 정도면 내가 한 번 힘을 써보마.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뭐 백냥이 어디 적은 돈이오? 참 사람두. 내가 돈을 가지고 온 것은 오로지 벼슬을 얻기 위함이오. 그러니 백냥이야 아까울 것이 있겠소. 무사는 돈을 꺼내 사내에게 건네주었다. 사내는 돈을 받자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다음날 사내는 또 무사를 찾아왔다. 어제 백냥을 가져다 주었더니 대감의 누님이 매우 기뻐하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대감께 정가를 보내자 대감 역시 적당한 벼슬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셨소. 허나 대감 혼자서 벼슬을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소. 그 주변에 있는 양반들에게도 인정을 써야 하니 오십냥만 더 주시오. 그러면 아무 달이 없게끔 하리다. 인정이라 함은 뇌물을 뜻하는 것이었다. 무사는 그 말이 그럴듯하여 오십냥을 더 내주었다. 며칠 뒤 사내는 다시 무사를 찾아왔다. 대감에게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첩이 있소. 그 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돌이 얼마 남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그 첩은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 돌잔치를 할 형편이 안 된다며 매우 슬퍼하더군요. 이럴 때 당신이 그 첩에게 인정을 베풀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겠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무사는 그럴듯하여 다시 오십냥을 건네주었다. 사내는 돈을 받고 가더니 금세 돌아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첩은 매우 기뻐하더군요. 대감께서도 기특히 여기셨소. 이제 당신이 벼슬길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요. 그러니 오십냥을 더 주시오. 벼슬길에 나아가려면 관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의 관복을 준비해오겠소. 아, 그렇겠군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무사는 다시 오십냥을 건네주며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였다. 얼마 뒤 사내는 몇 가지 관복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무사는 이미 벼슬길에 나간 것처럼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관복을 갖추어 입은 무사는 곧바로 병조판서 댁으로 갔다. 그리고 병조판서께 자신의 이력을 하나하나 말하였다. 그러나 판서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사는 민망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채통이 중하신 몸이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무사가 다시 찾아갔으나 판서는 매번 똑같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후 벼슬자리가 났다는 공고문을 보아도 무사의 이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무사는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가지고 온 돈 300량 중에 250량은 이미 사내에게 주워버렸고 남은 50량도 며칠 동안 사내의 비일을 마치느라 좋은 음식을 사 먹였기 때문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무사가 쓸쓸히 숙소로 돌아오니 마침 사내가 와있었다. 무사는 사내에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건만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 벼슬도 얻지 못하는 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감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시오. 다만 당신보다 더 요긴한 사람도 있고 또 순서가 있어서 아직까지 당신을 부르지 못했을 뿐이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무사는 속는 셈치고 다시 기다려보았다. 그러나 3, 4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음이 답답해진 무사는 여간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그 병조 판서댁에서 심부름하는 사내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즘 통 보이지를 않던데요. 주인은 무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병조 판서댁에서 심부름한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오.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곳은요 어디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신이 함께 지냈으니 더 잘 알 것 아니요? 그제서야 무사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불쌍한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동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했다. 마음이 답답하여 무사는 비감에 잠겨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무사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결심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무사는 한강으로 가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물이 너무 차고 두려워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필요했다. 잠시 뒤 무사는 옷을 풀어헤치고 종로로 나가 활개치며 다녔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 그에게 맞아 죽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때리기는커녕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피해 다녔다. 무사는 미치강이라는 소리만 듣고 결국 맞아 죽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관으로 돌아온 무사는 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왠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신 뒤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무사는 큰 소리를 치며 마루에 올라섰으나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무사는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에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무사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인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신데 무험하게도 남의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거요. 무사는 무척 놀랐으나 곧바로 그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런데도 여인은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무사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손을 놓고 물었다. 당신 남편은 어디 있어? 이것 보시오. 남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도대체 무엇하려 하오? 세상의 법을 모르는 이런 미치강이가 있다니. 당장 이 방에서 나가기나 하시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하시오.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실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그러는 것이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던가요? 어디 말씀이나 해보시지요. 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벼슬을 구하려고 남은 밭까지 몽땅 팔아 서울에 올라왔소. 그런데 도중에 흉악한 놈을 만나 준비해온 피 같은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말았소. 이제는 살아갈 길도 막막하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오.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남편도 없는 것 같구려. 그러니 여기에서 맞아 죽기도 틀렸나보. 무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당신은 진짜로 미친 행동을 하시는군요. 보아하니 당신은 허무하게 죽을 인상은 아닙니다. 나도 요새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당신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요? 당신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요? 내 남편은 역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첩이랍니다. 그런데 본처의 투기가 너무 심해서 함께 살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이곳에 집을 마련해주고는 발길을 끊어버렸지요. 작년에 중국 북경에 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도 모릅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불쌍한 신세군요. 무사는 여인의 말을 듣고 기운이 쏙 빠졌다. 여인은 무사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은 어떠할런지요. 무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조금씩 여인의 말에 마음이 끌려 결국 부부로 살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여인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함께 즐겼다. 무사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삶의 즐거움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잠시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역관이 갑자기 찾아왔다. 역관은 자기 첩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들었다. 내 놈은 어떤 놈이기에 감히 내 아내와 함께 있느냐? 무사는 일어서서 천천히 역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입었던 웃옷을 풀어 가슴을 크게 내보이며 말하였다. 이제야 죽을 곳을 찾았구나. 어디 찔러보시오. 역관이 무사의 얼굴을 보니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 더 없었다. 오히려 무사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손에 쥔 칼이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던 역관이 말하였다. 저 여인과 이 집은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빠르게 그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때 옷장에 숨어있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무사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겁이 많다오. 그러니 저 사람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는 것도 차마 못할 일이니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하지요. 여인은 벽장에 있는 궤에서 은 삼백량을 꺼내었다. 이 돈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비상금으로 준 것인데 이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옷장에서 폐물과 비단도 꺼내 말에 실었다. 그러고는 무사의 고향인 항해도 봉산으로 이사했다. 봉산 땅에 도착한 무사와 여인은 가지고 간 재물을 팔아 농가 밭을 샀다. 농가 밭에서 나온 곡식이 풍부해서 무사는 금세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무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벼슬을 구했고 여러 벼슬을 거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신비로운 인연 조선 영조 때의 일이다. 한양 남대문 밖에 차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다. 차선비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작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고 쌀떡도 자주 비어 굽는 때도 많았다. 그러나 선비의 아버지 찬호인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선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리하여 선비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찬호인은 매를 들어 나무랐다. 우리 집안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모두 너에게 달렸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찬호인은 이렇게 엄하게 선비를 가르쳤다. 시간이 흘러 선비도 이제 18살이 되었다. 선비는 이웃마을에 사는 목시와 결혼도 했다. 그러나 찬호인은 결혼한 날에도 선비에게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극성이었다. 하루는 찬호인이 선비를 불렀다. 한식날이 가까워졌으니 조상의 산소에 가봐야 할 것이다. 너는 내일 새벽에 성묘를 다녀오거라.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성으로 받들거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혹시 여자나 사녀를 만나면 반드시 비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해라.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할지어다. 선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첫 달기 울자마자 행장을 차려 성묘하러 길을 떠났다. 찬호인은 선비가 떠나는 순간에도 나와 주의를 주었다. 먼 길을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글자 하나라도 외우면서 가도록 하거라. 선비는 낡은 옷에 떨어진 신발을 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길을 나섰다. 선비가 남대문 안으로 막 들어설 때 갑자기 대여섯 명의 남자가 선비를 둘러쌌다. 우리 집 어른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남자들이 옆에 있는 좋은 말에 오르기를 권하자 선비는 덜컥 겁이 났다. 너희들은 어느 집 중이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나를 누가 부른단 말이냐 너희들이 무슨 착각을 했나 보구나 남자들은 더 듣지도 않고 무작정 선비를 말에 태워 급히 말을 몰았다. 그리고 어느 집에 도착해서야 선비를 내려놓았다.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루의 한 노인이 앉아있었다. 노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노인은 선비에게 이름과 집안과 나이를 차례로 물어보았다. 선비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딸이 고생은 아니하겠구나. 나도 아주 복이 없지는 않구먼. 노인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비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선비를 가까이 불러앉힌 다음 이어서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다네. 부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있다면 자식이 딸 하나라는 것뿐이라네.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갈 날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만 신랑이 죽고 말았네. 다시 시집을 보낼 수 없는 나라의 제도 때문에 노인의 딸은 3년 동안이나 혼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 일이었다. 노인이 마당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딸이 흐느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제 딸에는 소리를 낮췄겠지만 그 소리가 밖으로까지 새어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창자를 끊을 듯이 구슬펐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 해서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종두를 불러 명령을 했다네. 새벽에 길가에 나가 기다리다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젊은 사내를 데려오라고 말일세. 나는 그 사내를 내 딸과 몰래 혼인시킬 생각이었네. 그 사내가 바로 자네일세. 그러하니 자네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아내로 맞아주게나. 선비는 당황하여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노인은 명령하다시피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새벽을 알리는 다구름 소리가 들릴 것이네. 그러니 지금 결혼식을 올리게. 노인은 선비를 화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 화원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뛰어놓은 배를 타고 건너가니 섬 하나가 나타났다. 그 섬에는 화려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노인은 선비를 두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홀로 남겨진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꽃과 특이한 돌이며 진기한 새들이 모여있었다. 선비는 놀라 그저 눈만 휘둥그려질 뿐이었다. 잠시 뒤 계집종 두 명이 나오더니 선비를 안으로 이끌었다. 선비가 따라간 방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처음 보는 진기한 물건이 여기저기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한 낭자가 천천히 걸어와 선비에게 절을 하였다. 잠시 뒤 계집종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긴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게 보였다. 선비는 처음 보는 그릇과 음식에 감히 수저를 들지도 못하였다. 그때 노인이 들어와 말을 했다. 내 딸이 비록 못났으나 자네와 어울리는 배필이 될 걸세. 그러니 자네는 내 딸과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주게. 노인은 딸을 바라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노인이 나가자마자 유모가 들어와 이불을 펴고 낭자를 선비 옆으로 이끌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을 낭자와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잠에서 깨자 낭자가 새옷을 내놓았다. 새옷을 만들었사오니 입어보시지요. 새옷을 입어보니 마치 맞춘 것처럼 몸에 딱 맞았다. 떼묻고 낡은 옷만 입던 선비가 평소에 입어본 적이 없는 좋은 옷을 입으니 한층 모양새가 났다. 어제의 누추한 선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눈하였다. 새옷으로 갈아입은 선비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에게 아침 인사를 올린 다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더 지체하다가는 성묘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르신께서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갈 길이 멀어 더 머물 수 없겠습니다. 지금 떠나도록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성묘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되나 여기에서 백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삼일 동안 걸어갈 필요가 없네. 나에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타고 가면 반나절만에 도착할 걸세. 그러니 이틀 더 머물렀다가 가게 하오나 제 아버님께 없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일이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무 걱정 말게 선비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렇게 해서 선비는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틀 뒤 노인이 준 말을 타고 성묘하러 길을 떠났는데 정말로 반나절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선비는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노인이 다시 말과 하인을 보내 선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 자네의 아버님은 걸어서 성묘를 갔다 왔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러니 여기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게 오히려 일찍 돌아가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선비는 노인의 말에 따라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틀 뒤 선비는 낭자와 이별을 해야만 했다. 낭자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시 만날 날을 묻자 선비는 주저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의 가르침이 매우 엄하니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오. 내년 성묘길에나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오. 낭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는 집에서 입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때 낭자가 상자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었다. 그 비단 주머니는 선비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다. 낭자는 그 비단 주머니를 선비에게 건네며 말하였다. 옷은 예전의 옷을 입고 가시더라도 이 비단 주머니는 가지고 가시어요. 선비는 그 비단 주머니를 받아 보쯤에 넣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찬호인은 선비에게 조상의 무덤이 어떠한가를 묻고는 곧장 방에 들어가 책을 읽게 하였다. 선비는 방에 들어와 책을 읽었으나 마음은 온통 새로 인연을 맺은 낭자에게 가있었다.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 뚫어진 창문 무너진 처마 낡은 이불 때가 잔뜩 낀 아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낭자와 비교되었다. 선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역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평소와 다른 선비의 행동이 이상할 뿐이었다. 난 군가는 금실이 참 좋았는데 성묘를 다녀온 뒤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아내는 몰래 일어나 선비의 부찜을 뒤졌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비단 주머니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비단 주머니 안에는 값비싼 보석도 있었다. 아내는 선비가 일어나면 그 사연을 물어보기 위해 비단 주머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차노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네 이놈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 잠만 자면 어느 틈에 그릴 읽겠느냐 선비를 꾸짖는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비단 주머니가 차노인의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선비에게 매를 치며 비단 주머니를 얻게 된 사연을 물었다. 선비가 아픔을 참지 못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차노인은 길길이 날뛰며 그 노인을 수소문에서 찾아냈다. 그 노인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김영으로 재상들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딸 문제가 걸려있기에 김영은 꾹 참고 차노인을 찾아왔다. 당신은 당신의 딸만 잘못되게 할 것이지 어찌하여 내 아들까지 잘못되게 만들었소 차노인은 큰소리로 김영을 꾸짖었다. 그러나 김영은 차분히 대답하였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 모르는 척 하면 되지 않겠소 어찌하여 큰소리를 쳐소 두 집안 모두 망신을 주시는 것이오. 서로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 합시다. 차분하게 대답하는 김영에게 차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큰소리를 쳐봐야 양쪽 집안 모두 창피한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영은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었다. 비가 몹시 내리는데 차선비의 집에 김영이 찾아왔다. 차노인은 화를 내며 말했다. 지난번에 서로가 잊자고 했거늘 어찌하여 또 오셨소.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났소. 이 근처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찌 할 수 없이 당신 집에 들게 되었구려. 잠시 비를 피했다 갈 것이니 조금만 봐주시오. 그러자 차노인은 웃으며 말하였다. 비를 피해왔는데 쫓아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나 역시 마음이 쓸쓸하던 차였소. 그러니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누면 어떻겠소? 두 노인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공손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지난 날의 일은 꺼내지 않았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은 하인을 불렀다. 내가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즉시 음식을 준비해왔다. 가지고 온 음식은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아주 좋은 것들이었다. 김영이 술을 가득 부어 찬호인에게 권했으나 그는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김영이 다시 술을 권하며 말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술은 권한다고 했소. 그런데 우리는 안면도 있는데 어찌 나 혼자서 이 술을 마시겠소. 같이 드십시다. 찬호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술을 받아 마셨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뒤 김영이 돌아가려고 하자 찬호인은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참 좋은 술 친구요. 자주 왕래 합시다 그려. 김영은 웃으면서 돌아갔다. 찬호인은 한술 더 떠 아들을 불러 김영의 위인됨을 칭찬하기도 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자 후의 막급 이었다. 그날 이후 김영은 하인을 시켜 며칠 동안 차선비의 집안 형편을 몰래 살펴보게 하였다. 하루는 하인이 돌아와서 아래였다. 닷새 동안이나 그 집에서는 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 모두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김영은 즉시 차선비에게 수천양이나 되는 돈을 보내주었다. 대신 찬호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편지도 써주었다. 차선비는 김영이 보내준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짓게 하였다. 찬호인은 오랜만에 보는 밥을 정신없이 먹어댔다. 배불리 배불리 난 찬호인은 그제야 갑자기 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아들을 불러 물으니 아들이 차마 거짓말을 못하고 바른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찬호인은 화를 버럭 내며 선비를 꾸짖으며 말했다. 구렁에 엎드려져서 죽을지라도 선비로서 어찌 남이 준 물건을 거저받는단 말이냐.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할 수 없구나. 갚고자 해도 능력이 없으니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 다음에는 누가 거져주는 물건은 절대로 받지 말거라. 차선비는 그저 예예 하고 대답하였다. 얼마 지나자 또다시 돈도 다 떨어지고 배고픔은 지난 날보다도 더 심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항상 선비의 집안 형편을 살펴보던 김영은 다시 돈과 쌀을 보내주었다. 선비는 차노인이 절대로 받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 돈과 쌀을 다시 받았다. 그리고 밥을 지어 아버님께 올렸다. 차노인은 배가 고파 누워있다가 선비가 주는 밥을 먹으니 기운이 조금 돌아왔다. 그러고는 선비에게 물었다. 대체 어디에서 쌀을 빌렸느냐. 선비가 사실대로 말하자 차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김노인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고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받지 말거라. 만일 다시 받으면 매를 들 것이니라. 차선비는 다시 예예 하고 대답하였다. 며칠 동안 차노인은 아무 걱정 없이 지냈다. 그러나 다시 며칠이 지나자 김영이 보내준 돈과 쌀은 모두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제사까지 끼어 있었다. 배고픈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제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민망해 할 뿐이었다. 그때 마침 김영이 보낸 두 명의 하인이 제수용품을 가지고 왔다. 선비는 차노인이 다시 재물을 받으면 매를 들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 재물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차노인이 급히 선비를 막았다. 남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법이다. 반은 받고 반은 돌려보내는 것이 옳겠구나. 다음날 김영은 다시 음식을 보내주었다. 차선비가 돌려보내려고 하자 차노인은 그 음식을 받으며 말하였다. 익힌 음식을 돌려보내면 그 집에서 낭패 볼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까지만 받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받지 말거라. 음식을 가지고 온 하인이 돌아가자 차노인은 달려들어 김영이 보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먹으면서 김영에 대한 칭찬 또한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김영이 직접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차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차노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마셨다. 어느 정도 술이 취하자 차노인은 아들을 불렀다. 내가 김시댁 집 딸과 이미 좋은 인연을 맺었다니 이것도 다 하늘이 정하신 것이다. 오늘은 날이 매우 좋으니 너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거라. 김영은 매우 기뻐하며 급히 말을 내주면서 차선비에게 타고 가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는 혹시나 차노인이 말을 바꿀까봐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선비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자 차노인이 의아해하며 말하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디 가려고 옷을 그렇게 챙겨 입었느냐 아들은 아들은 차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차노인은 속으로 후회했으나 그렇다고 자기의 말을 따른 아들을 꾸짖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저 이제는 아들이 하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김영도 날마다 술을 가지고 와 차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노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김영 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게 되니 삐쩍 마른 얼굴에 조금씩 윤기가 돌고 광채도 나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김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하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남의 눈도 있고 하니 이제는 아드님이 우리 집에 왕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오. 이 무슨 말이오? 그렇다면 따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어떻겠소? 허나 아드님은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인데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계시고 정실부인이 있는데 첩을 집에 둘 수는 없지 않겠소이까? 허 그도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따로 집 한 채를 얻어주면 어떻겠소이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집을 크게 짓지 마시고 하인도 한두 명만 두면 좋겠소. 그리 해야만 내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내 그리 하리다. 김영은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커다란 집 한 채를 짓도록 하였다. 그 집을 본 차노인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게 지었다며 투정했다. 그러자 김영이 차노인을 달래며 말하였다. 집이라는 것은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오. 내가 볼 때 당신은 마음속에 많은 재주를 담고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 아직까지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 같소.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당신 대신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보답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겠소. 당신의 뛰어난 재주는 비록 이 세상에서 쓰지 못했으나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당신의 재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요. 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당신의 재주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집을 크게 짓지 않을 수 있겠소. 이 정도의 집도 당신의 재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차노인은 김영의 부치김에 기뻐하며 더 이상 투정을 하지 않았다. 집이 다 지워지자 김영은 딸을 선비의 집에 보내 시부모님을 뵙도록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새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러자 차선비는 어머니께 아래였다.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새집으로 가셔야지요. 내가 새집으로 가면 사돈어른 께서 언짢아 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부모님을 새집으로 모시도록 한 것은 장인어른과 낭자의 뜻입니다. 저는 단지 그 뜻을 전할 뿐이고요. 어머니는 좋아하며 아들의 말을 찬호인에게 전했다. 그러자 찬호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망령이 들었소. 우리가 왜 그 집에 간단 말이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이랍니까. 모두 새로운 며느리 덕이 아닙니까. 애들이 이제 고생만 하고 살아온 나를 모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거절해야 합니까. 체면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허허 망령이 난 게 틀림없구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가난한 오막살이를 지키면서 혼자 살겠소. 그러자 어머니는 첫째 며느리까지 데리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날부터 찬호이는 오막살이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만 했다. 찬호이는 오두막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새집으로 갔다. 그때마다 찬호이는 그 집의 화려함에 탄식을 했다. 그러나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쓸쓸하기 그지 없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새집의 따뜻한 방 안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눈앞에 펼쳐졌다. 찬호이는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리. 찬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아들을 불렀다. 내가 이곳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고생을 하는구나. 기니때마다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늙음하게 내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도 보기에 영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나도 새집에 가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아들은 기뻐하며 아버지를 바로 새집으로 모셨다. 김영은 찬호인이 새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듣고 많은 농가밭을 주었다. 덕분에 차선비의 집은 매우 부유해졌다. 얼마 뒤 차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꽤많은 아전 예전에 예전에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또가 있었다.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 했으나 관하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 이었다.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했다.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너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자수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 번 갔다 오면 전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허 어찌 내가 나를 능멸하느냐 사또가 되어서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사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하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이 담을 넘자 과연 창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다. 사또 이렇게나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한 잔 마셨다. 이어서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다. 그러자 아전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도둑을 잡아오게 했다. 그 사이에 아전은 사또를 홀로 남겨두고 혼자 달아나버렸다. 그리하여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좌수는 사또를 가죽부대에 넣어놓게 하고 날이 밝으면 관하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홀로 달아난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좌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다. 하인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달려간 사이에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죽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넣었다. 좌수의 아버지는 아흔아홉 살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다. 관하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하였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서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창고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갔겠다. 내 너를 결코 용서치 않겠다. 사또 그것은 모두 저의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이미 가죽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두었지요. 내일 좌수는 분명히 그 가죽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기 천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 사또는 기뻐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좌수는 정말로 관하에 와서 고소를 했다. 그러자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부대를 풀게 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가죽부대에는 좌수의 아버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버지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부대에서 나왔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러내려가 엎드려 말했다.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아 왔나 봅니다. 그러자 사또는 책상을 크게 치며 큰소리로 꾸짖었다. 너의 부료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느니라. 그 말이 실로 사실이었구나. 참으로 동탄할 일이로다. 감히 제 아비를 가죽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늘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사또는 좌수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좌수는 옥에 갇혀서 울기만 할 뿐이었다.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왔다. 좌수는 아전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양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이천량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가져다 주었다.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다.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다.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다. 만약에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신임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는 신임 사또에게 비밀스럽게 말하였다. 내가 말이오 사또로서 이 고울에 있다 보니 저 아전이 몹시도 간사더이다.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안하고 이 고울도 비로소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전임 사또는 신임 사또에게 그렇게 신신 당부를 하고 서울로 떠났다. 신임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다음 날 바로 아전을 불렀다. 그러고는 갑자기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다. 나는 신임 사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신임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전임 사또가 예전 일이 탈론할 까 봐 꾸민 일이 분명하구나. 아전은 이렇게 생각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멍하니 신임 사또을 바라보았다. 사또을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전은 이에 꾀를 내어 말했다. 사또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전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사또. 도대체 내가 무슨 신기한 의술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사또. 제가 한때 유람삼아 떠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었죠.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낮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기석말을 했다. 전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하였다. 어찌 제가 거짓을 하려겠습니까. 사또의 증세는 비교적 고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의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다. 이었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 이제 너의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아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놀라며 묻자 아전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사또 이것이 바로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하였다. 사또 전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또는 송아지의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날이 밝자 사또가 가나로 돌아왔다. 그때 아전이 아침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하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빨리 문을 열어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하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다. 책은 나의 힘 오늘은 우리 야담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